오늘 가스타만 밟아! 야 너 그러다 혼난다. 1, 2, 1, 2! 범죄도시 3에서 초롱이로 활약한 씬 스틸러이자 100만 불짜리 미소예요 정말 요즘 살이 조금 더 쪄서 그런지 얼굴 폼이 좀 그런지요 지금 확신의 귀요음상 고규필 씨가 결혼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연인은 9살 연하의 가수 에이민 씨 무려 9년 연애의 마침표를 찍고 오는 11월 부부의 연을 맺는데요. 앞서 예능에서 에이민 씨와의 오랜 만남과 애정을 드러냈던 고규필 씨처럼 당당히 연애를 밝히고 핑크빛 만남 중인 스타 커플들의 근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여름 새롭게 탄생한 스타 커플이 있죠. 바로 안부현 씨와 블랙핑크의 지수 씨인데요. 약간 집중하고 전념하시는 그런 분들이 좋더라고요. 7살 차임에도 연기와 노래 심지어 패션까지 공통 분모가 많아 가까워졌다는 두 사람. 생긴 것과 다르게 좀 아기자기한 것들 좋아하고요. 이왕이면 옷 같은 것도 다 예쁘게 접어놓고 이런 거 좋아하고. 국내외를 오가는 바쁜 스케줄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가며 데이트를 즐긴다는데요. 얼마 전 드라마를 끝낸 안부현 씨가 잠시 숨 고르기에 있다면 블랙핑크의 북미 앙코르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지수 씨는 케이팝 걸그룹 최초로 고척돔에서 콘서트를 개최해 월드 투어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죠.